도깨비의 저수지 농촌에 가면 대게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진양군에는 도깨비가 만들어주었다고 해서 도깨비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이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농사를 지어 겨우 먹고 살았는데 냇물이 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마다 봄이 되면 물을 대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런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저수지를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물을 길어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저수지를 만들까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를 잘 이용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도깨비가 팥죽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푸엌에 있는 큰 솥에 팥죽을 하나 가득 끓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른 여럿에 팥죽을 담아가지고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 고기를 잡는다는 강가에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강에서 고기를 한참 잡던 도깨비들은 속이 출출해지자 이를 멈추고 강가로 나왔습니다. 아, 배고파. 먹을 것 좀 없을까? 고기를 한참 잡았더니 나도 배가 몹시 고픈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가 좋아하는 팥죽 냄새 아니야? 그제야 도깨비들은 어딘가에 팥죽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도깨비들은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그릇에 담긴 팥죽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고픈 참에 팥죽을 본 도깨비들은 허겁지겁 달려들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팥죽을 모두 먹고 나서야 도깨비들은 누가 이 팥죽을 마련해 놓은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갖다 놓은 것일까? 저 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가 낮에 팥죽을 끓이고 있던데 그 사람일지도 몰라. 그 마을에서 팥죽을 끓인 사람은 과부밖에 없어. 그래, 이맘때쯤이면 우리가 배가 고픈 걸 알고 갖다 놓은 것이 분명해. 그런데 우리에게 왜 팥죽을 주었지? 도깨비들은 과부가 왜 자기들에게 팥죽을 주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짐작한 까닭들을 말해보았습니다. 맞다, 그 과부가 논밭에 물을 대기가 어려워 애달파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보았어. 그럼 물을 뿌려달라고 팥죽을 주었나? 도깨비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과부가 저수지를 만들어달라고 우리한테 팥죽을 쏘아다 주었을 거야. 그래, 아무래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도깨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과부가 팥죽을 갖다 준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그만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주자.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저수지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믿지는 셈이잖아. 아니야,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주면 과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날마다 우리에게 팥죽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 맞아, 그 과부도 생각이 있다면 팥죽으로 끝나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도깨비들은 서둘러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일한 덕분에 과부의 논밭 사이에 저수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가 밭에 나와보니 작지만 세모 있는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과부는 고마운 마음에 장에 나가 맛있는 음식과 과일들을 많이 장만했습니다. 과부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강가에다 잘 차려놓았습니다. 밤중에 강가에 나온 도깨비들은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은 자기들이 저수지를 만들려고 애쓴 것을 과부가 알고 있다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한 도깨비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자기가 먹을 음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더 차렸으면 나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돈을 아끼려고 음식을 그렇게 장만하다니. 도깨비는 투덜거리며 저수지를 만들려고 쌓아놓은 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개 중간에서 돌을 하나 뽑아냈지요. 내가 이런 만큼 돌을 뽑아내야지. 그렇게 했더니 돌을 빼낸 자리에서 물이 흘러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만 조금 무너졌을 뿐 둑 전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도깨비들이 튼튼하게 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큰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도 이 저수지 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워낙 정성껏 쌓았기 때문이랍니다. 도깨비 자리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풍수를 잘 아는 직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자리나 집터를 봐주는 일을 해서 돈을 잘 벌었지요. 그러나 별다른 재주가 없는 동생은 늘 형에게 돈이나 쌀을 빌려서 갚지 않거나 남에게 의지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도움을 끊었고 동생은 허름한 운막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버는 형보다 동생 집에 사는 것을 편안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동생 내 부부는 방에 아버지의 시신을 잘 모셔두고서 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형님 댁에 가서 아버님 맷자리를 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참 그렇지 형님이 맷자리를 잘 보는 주간이니 아버님 맷자리를 좋은 곳으로 정해 주실 거야. 동생은 그 길로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말하고 아버지를 모실만한 좋은 맷자리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암 좋은 자리를 봐도 어찌 아버님께 아주 좋은 맷자리를 하나 정해둔 곳이 있어. 형의 말을 들은 동생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씀입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돈을 내야지 천량만 주면 좋은 자리를 봐줄 수 있어. 동생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아버지 묘로 좋은 자리를 잡아드려야 하는데도 자기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자리를 잡아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 형의 모습에 동생은 혀를 내돌렀습니다. 그 전에 내게 섞어간 돈까지 이번 기회에 다 갚아라. 형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이 빠진 동생은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사실을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으니 고생했다며 돈이라도 좀 쥐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숨만 쉬고 있던 동생에게 부인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은 형 말을 그대로 전한 뒤 우리 형 편에 어떻게 천량을 구하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구해올 테니 형님에게 가서 맷자리를 잡아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부인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짐 바디를 하거나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천량이 되려면 까마득했습니다.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친정집에 가서 사정을 말하고 겨우 돈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돈을 가지고 형에게 가서 천량을 건넸습니다. 형은 돈을 받아 금고에 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 2시까지 뒷산 골짜기로 아버님 관을 지고 오너라. 다음 날 동생은 지게에 아버지 관을 얹고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미리 와있던 형은 아무 말 없이 앞서 걷기만 했지요. 동생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형도 아버지가 낳은 자식인데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걸어가니 말입니다. 그러나 형이 좋은 맷자리를 잡아줄 거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형은 걸음을 멈추더니 아버지 관을 내려놓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동생은 형이 가리킨 곳에 구덩이를 파고 아버지 관을 묻었습니다. 다 묻고 나자 주위는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형은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동생이 일을 마치자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오늘 마을로 내려올 수 없다. 나는 집으로 가지만 너는 여기서 밤새도록 아버님 산소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버님도 편히 쉬시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준 돈 천량도 헛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동생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무덤을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리자 동생은 무사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한밤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도깨비 불들이 나타나 휙휙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더니 곧 도깨비들의 말소리가 시끌시끌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놈이 우리 자리에 묘를 썼는지 밝혀야 해. 이 자리에 묘를 쓰는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 이 묘를 파헤치고 그 놈을 벌줘야 한다고. 도깨비들의 말을 들은 동생은 두려움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묘를 파내야 한다고 소리치면서 몰려드는데 한 도깨비가 점잖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돼? 우리 자리에 묘를 쓴 것이 그럼 잘한 일이냐? 이 자리는 자기 형에게 돈 천냥을 주고 동생이 아버지 묘를 쓴 거야. 만약 우리가 이 묘를 파낸다면 그 동생은 평생 신세를 망치게 될 거야. 그러니 이 묘는 파낼 수 없어. 동생은 숨죽여 도깨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맷자리로 쓴 곳이 도깨비들이 모이는 장소임을 알게 되었지요. 옛날부터 도깨비들이 모이는 곳을 집터나 맷자리로 쓰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은 반가운 얼굴로 달려나와 동생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너한테 인정 없이 대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단다. 무엇 때문입니까? 형은 금고에서 돈 천냥을 꺼내 동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말해주었어요. 넌 내가 도와주지 않아 많이 원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도와주기만 했다면 너는 내게 기대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했을 게다. 이제 이제 너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아버님 맷자리는 도깨비 자리다. 그 자리를 맷자리로 쓰면 크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너를 위해 받은 것이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위해 푸짐한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동생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답니다. 또한 형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동생은 형과 사이가 더욱 좋아졌답니다. 신주 빌려간 도깨비 옛날 서울 남산 밑에 김선달 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친구 사귀는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 활속이 시합을 한 뒤 주막으로 몰려가 술 마시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살림은 점점 쪼들렸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찾아오는 친구도 없었고 심지어는 따돌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은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날마다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부인은 속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쌍해 보였어요. 여보, 요새는 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세요? 날마다 친구 만나느라 바쁘던 사람이 집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으니 신기하구려. 요새 집안 살림이 궁핍하니 내가 돈을 쓸 수가 있어야지. 그 사실은 부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추석이 다 되었는데 김선달의 집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석을 맞아 새옷을 해달라고 징얼대고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음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인은 큰 결심을 한 듯 김선달에게 시집 올 적에 가져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옥비녀를 꺼내주면서 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집에 돈이 될만한 것이라고는 이 옥비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장에 가서 한눈팔지 말고 돈으로 바꿔 추석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재물 그리고 아이들 옷에 줄 옷감이나 끊어오세요. 김선달은 오랜만에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장에 가서 물건을 산 뒤 곧바로 집에 돌아오리다. 김선달은 곧장 장에 가서 옥비녀를 팔아 과일과 재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옷감을 사려고 포목점으로 가는 길에 주막이 눈에 띄었어요. 에이 오랜만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술이나 한잔하고 가자. 조금만 마시면 마누라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김선달은 주막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 아주 달았지요. 그런데 한잔이 두잔되고 세잔이 되더니 어느덧 얼큰하게 취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술값을 내고 나니 돈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주막을 나설 때에는 날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겠구나 식구들이 기다릴 텐데 손에는 낮에 산 차례 음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잊지 않고 챙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 아이들 옷을 만들 옷감을 깜빡 입고 사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떡하지 아이들이 새 옷을 해달라고 성화일 텐데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문을 닫았으면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김선달은 그래도 한 번 가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길에서 웬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패랭이를 쓴 그 사람은 김선달을 보자 땅바닥에 꿇어 앉더니 넙죽 큰 절을 했습니다. 선달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를 잘 모르겠는데 너는 나를 아느냐? 그런데 무슨 일로 나에게 도와달라는 것이냐? 다름이 아니옵고 오늘이 저희 아버님 제삿날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엽전 다섯 양만 꿔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제발 빌려 주십시오. 남자가 얼마나 애절하게 말을 하는지 김선달도 눈물이 날 지경 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술까지 거나하게 마셔 호기가 생긴 탓인지 김선달은 대뜸 그 사람에게 다섯 양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니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선달은 부인에게 실컷 야단을 맞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다섯 양이나 꿔주고 빈털 터리로 돌아왔으니 부인이 화를 낼만도 하지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옷감을 끊어오지 않자 대단히 심술이 났습니다. 다음날 저녁 되었습니다. 겨우 죽을 한 그릇씩 먹고 방 안에 드러누워 있는데 어떤 남자가 김선달을 불렀습니다. 선달님 선달님 거기 누구요?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다른 집에나 가보시구려. 그게 아니라 어제 선달님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 그렇소? 그렇다면 이쪽으로 들어오시구려. 아닙니다. 돈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김선달 손에 엽전 다선냥을 지워주고는 가버렸습니다. 김선달은 큰 소리로 부인을 불렀어요. 예쏘 어제 꿔준 돈 돌려받았소. 그리고 내가 술을 한 잔 마셨다고 그렇게 다그치는 받는 게 아니오. 이제 단냥을 돌려받았으니 아이들 옷을 해주구려. 김선달은 부인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날 김선달은 저녁을 먹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왔던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선달님 제가 빌려간 엽전 다선냥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휙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김선달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부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때 또 그 남자가 나타나서 돈을 던지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달님 빌려간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 남자는 다음날 저녁도 그 다음날 저녁도 계속 나타나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김선달은 그제야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닌 도깨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깨비는 방금 일도 몇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정도로 건망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김선달래는 1년 동안 도깨비가 날마다 가져다 준 돈으로 땅도 사고 큰집도 장만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선달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김선달이 하는 일이라고는 친구들과 어울려 사냥이나 하고 술이나 먹는 것인데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하니 소문이 안 날 수 없었지요. 그 소문은 그 소문은 욕심 많은 한 양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놈은 매일 놀면서 돈 쓰기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인가 이놈이 필시 어디에서 도둑질한 것이 분명하니 내가 가서 그놈 재산을 모두 빼앗아 버려야겠다. 그 양반은 부자로 살면서도 욕심이 많아 남이 잘 사는 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돈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양반 행세를 꽤나 했지요. 다음날 양반은 김선달래로 가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르신께서 웬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습니까? 어서 방으로 오르시지요. 오르긴 뭘 올라 나는 자네에게 기니 볼일이 있어서 찾아온 것 뿐이네. 아니 그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지요. 그래 말 한번 잘했네. 혹시 자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도둑질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관가에 고발은 하지 않을 테니 재산을 모두 나한테 넘기도록 하게. 김선달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을 본 양반은 다욱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자네가 도둑질한 것은 내가 감싸줄 테니 집과 땅을 모두 나한테 넘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가 도둑질을 하다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맞을 소리랑 하진 마십시오. 김선달은 억울해서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을 해봐라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김선달은 도깨비를 만나서 엽전 다섯 양을 꿔주었더니 날마다 다섯 양을 갖다 주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양반은 자기를 놀리는 말인 줄 알고 다시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제 나를 놀리려 느는구나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니올시다 참말입니다. 김선달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양반은 믿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김선달은 저녁에 도깨비가 나타나 돈을 던지는 것을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양반은 김선달이 하도 간곡하게 말하길래 그렇게 하자고 했지요. 저녁을 먹고 조금 있으니까 덩치가 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김선달을 부르며 엽전 다섯 양을 휙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제야 양반은 김선달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참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반은 김선달과 똑같이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양반은 허리춤에 엽전을 꿰어차고서 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추석 전날이었기 때문에 차례음식에 쓸 밤과 대추를 비롯해 갖가지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양반은 이미 물건들을 사뒀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에서 살 것이 없어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녔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술을 마시려고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도깨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시간이 잘 가지 않아서 매우 답답했기 때문이지요. 술을 어느 정도 마시자 날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야 양반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선달이 가르쳐준 곳으로 갔습니다. 어셀렁거리면서 도깨비가 나타났다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양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시오 앞에 가시는 어른 양반은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덩치가 몹시 큰 것으로 보아 도깨비 이미 분명했습니다. 도깨비가 자기한테도 돈을 꺼달라고 할까봐 미리 허리춤으로 손이 갔습니다. 어른 내일이 추석인데 저희 집에 제사 때 쓸 신주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제발 저에게 신주를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잊지 않고 내일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반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신주를 빌려주면 신주 대신에 돈으로 갖다 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내가 갖다 주겠네. 양반은 자기 집에서 신주를 가져와 도깨비에게 주었습니다. 신주를 받은 도깨비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양반은 이제 더욱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데 말입니다. 다음날 저녁이 되자 도깨비는 먼저 김선달래 집으로 갔습니다. 선달림 어제 빌려간 다섯 양입니다. 이렇게 도깨비는 김선달래 집 마당으로 돈을 휙 던지고는 양반 내 집으로 갔습니다. 양반은 저녁을 먹고 도깨비가 언제 나오나 하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도깨비가 양반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어제 빌려간 신주를 잘 쓰고 돌려드립니다. 양반은 도깨비가 준 신주를 받고 멍해졌습니다. 돈으로 돌려줄 것으로 알았는데 신주를 주었기 때문이지요. 다음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도깨비는 김선달에게는 돈을 양반에게는 신주를 갖다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에서 집집마다 갖고 있던 신주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양반집에서 그 신주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소문을 들은 김선달은 도깨비를 쫓아내지 않으면 자기도 오해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찾아온 도깨비에게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도깨비는 아무 의심 없이 순진하게 대답했지요. 저는 말의 머리와 피가 가장 무서워요. 다음날 김선달은 장에 가서 말의 머리와 피를 사왔습니다. 그런 다음 말머리는 대문에 걸어놓고 말피는 담을 따라 쭉 뿌려놓았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도깨비는 아 무서워 하면서 김선달 집에는 오지 않고 양반 집에만 신주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도깨비가 온 나라의 신주를 모두 훔쳐갔기 때문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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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가 없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자 임금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 뒤 신주가 없어지는 가닥을 조사한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신주가 모두 없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마을에 사는 양반이 모두 도둑질에서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 하옵니다. 뭐 싫어 그렇다면 그 양반집을 뒤져서 신주를 되찾도록 하라. 예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양반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양반집을 뒤지니 무수히 많은 신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반은 아무 변명도 못하고 붙잡혔지요. 양반은 포도청에 끌려가 왜 하필이면 신주를 도둑질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차마 도깨비가 갖다주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대답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 뒤 양반은 멀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귀양사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기 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집채만한 바위 하나가 갑자기 마을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길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보고 어리둥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였어요. 어디선가 한 아이가 달려오는 겁니다. 우신의 아들이야 우신에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근심 속에 살았었대. 그러다 몇 해 전에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얻었는데 바로 이 아이였어. 아이는 두 손으로 바위를 번쩍 들더니 길 옆으로 휙하니 던지는 겁니다. 세상에 조그만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솟았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탁탁 털면서 오던 길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하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우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겠지요. 금줄을 건다 어쩐다 야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만 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기는 금줄처럼 배배 꼬인 탯줄을 감고 태어났거든요. 산파가 아무리 탯줄을 자르려고 해도 탯줄은 좀처럼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어요. 이러다가는 아기는 울음 한 번 울어보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끙끙대고 있는데 밖에서 우씨가 억새풀을 건네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파는 억새풀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래 심줄처럼 질긴 억새풀로 탯줄을 탯줄을 끊고 또 끊었지요. 마침내 탯줄이 끊기고 아이가 으앙하고 울었습니다. 아니 이게 또 뭐야? 대체 또 무슨 일이래?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겨드랑이에 얼레빛만한 날개가 달려있는 겁니다. 우씨 부인이 아기를 꼭 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인이 우는 것은 바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매바위라는 곳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전설 하나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날개를 단 영웅이 태어난다는 전설이었지요. 그 영웅이 태어나면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마을과 심지어는 나라를 뒤엎을 만한 큰 일을 일으킨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었습니다. 아이가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거렸지요. 그런 것에 아랑곳도 않고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갔습니다. 아이는 걷기도 전에 말을 하고 휙 나라 단번에 시렁위에도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우시부부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갔어요. 어머니 얼마 안 있으면 군사들이 저를 죽이러 올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시부인은 화들짝 놀랐지요. 그 당시는 몹시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영웅이나 장수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영웅이나 장수를 없애 자신들에게 덤벼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요. 그러니 날개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아이를 해치러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이란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어요. 어머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보다 제게 콩 한 자루만 구해주세요. 콩 한 자루를 어디다 쓰려고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우시부인은 콩 한 자루를 구해주었어요. 아이는 콩을 조몰락 조몰락 거리더니 금세 떡같이 만드는 겁니다. 어찌나 신기하던지 우시부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아이는 그것을 판판하게 하더니 콩으로 갑옷을 만들지 뭐예요. 갑옷은 썩 잘 만들어졌습니다. 갑옷을 입은 모습을 이리저리 살피던 우시부인은 겨드랑이 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겨드랑이 쪽에 손가락만 안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콩 한 알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 였습니다. 하지만 우시부인의 얼굴은 어두워졌죠. 벼랑간 밖이 소란스러워 졌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군사들이 마을로 몰려오고 있어요. 곧이어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아이 말이 딱 맞았어요. 개미 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군사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수많은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콩으로 만든 갑옷에 닿자 화살은 땅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빛처럼 퍼붓는 화살도 갑옷을 뚫지 못했어요. 그걸 보고 군사들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큰소리로 군사들을 향해 덤비라고 소리쳤어요. 아이의 겨드랑이에 달린 날개가 훤히 보였지요. 그것을 본 군사들은 움찔거리며 자꾸만 뒤로 내빼는 겁니다. 아이 하나를 채치우지 못하고 뭐하는 거냐. 어디선가 호통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도 군사들의 대장의 모양이에요. 그대서야 군사들은 다시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살을 쏘아라. 칼을 높이 들어라. 대장이 싸우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화살이 다시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니며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저기 저 겨드랑이에 구멍이 있다. 거기를 쏘아라. 대장이 한 사수에게 속삭였어요. 아이가 이리저리 움직였기 때문에 쏘기가 쉽지 않았지요. 사수는 신중하게 화살을 아이의 겨드랑이에 조준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겨드랑이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아이는 그만 앞으로 푹 고꾸라졌지 뭐예요. 아이가 쓰러졌다. 군사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쳤어요. 먹구름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하늘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이 노였나보다 어서 도망가자. 군사들은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아이를 안고 오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기야 이제 편히 쉬어라. 오시부인은 아이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늘에 대고 빌었어요. 제발 아기 장수가 하늘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봉분이 봉긋 솟아났어요. 그러자 어둠이 거치며 해가 다시 봉긋 솟아났습니다. 한편 마을에 있는 백마굴에서 이상한 마루루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그 슬픈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3일 밤낮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마을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백마굴로 가보았지요. 백마굴에는 눈부시게 하얀 말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죽은 아기 장수가 백마의 주인이었어. 용맹을 떨치지도 못하고 아기 장수가 죽자 백마는 저리도 구슬프게 울었던 거지. 불쌍하기도 해라. 주인을 잃어서 저렇게 울었던 거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에게 물이랑 먹이를 갖다 주었지만 백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울기만 했어요. 어찌나 구슬프게 우는지 마을 사람들까지도 슬퍼서 함께 울었을 정도였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던 백마는 어느 날 말 개울이라는 냇가로 갔습니다. 물속으로 힘없이 발을 들여놓다가 그만 백마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옛날에 수덕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덕이는 양반집 자제였는데 하루는 하인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게 되었어요. 사냥감을 찾아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노루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인들은 수덕이에게 어서 빨리 화를 쏘라고 재촉했어요. 수덕이는 한참 동안 노루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저길 보아라 사람이 있지 않느냐 정말로 거기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결국 수덕이는 사냥감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새 수덕이의 마음엔 그 여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책을 읽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온통 그 여인 생각뿐이었지요. 견디다 못해 수덕이는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덕숭이고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덕망과 예의를 고루 갖춘 여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지요. 하지만 수덕이는 여인의 집 근처를 맴돌면서 여인의 모습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나 봅니다. 하루는 체면을 무릅쓰고 여인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지요. 그런데 덕숭 낭자는 불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저희 집 근처에 저를 한 채 지어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덕이는 곧장 공사에 착수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절을 짓고 덕숭 낭자와 혼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해나가다가 드디어 절이 완성됐습니다. 곧장 덕숭 낭자에게 찾아가 절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지만 덕숭 낭자는 별로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짓는데 부처님을 생각하며 정성을 기울이지 않고 한낱 여인 내의 온 마음을 빼앗기다니요. 저 뒤를 보세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덕이는 다시 절을 짓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절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수덕이의 마음속에서 덕숭 낭자라는 여인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기 쉽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날 수덕이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며 절을 지어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절을 완성시켰어요. 덕숭 낭자도 수덕이의 정성에 깃든 저를 보며 기뻐했지요. 홀레를 올리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덕숭 낭자는 잠자리만은 따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수덕이는 화가 났어요. 덕숭 낭자에게 화를 잔뜩 내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덕숭 낭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덕이는 그런 덕숭 낭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남아있는 건 덕숭 낭자의 벗어난 짝 뿐이었습니다. 천둥 천둥 번개 비바람이 더 거세어지더니 낭자와 함께 있던 집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졌고 수덕이는 혼자 너른 벌판에 커다란 바위 위에 서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버선을 내려놓자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수덕이는 결국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덕숭 낭자는 부처님의 화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덕사에는 지금도 버선 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수덕사는 덕숭산 이라는 산속에 있습니다. 수덕사는 정말이지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수덕사의 새님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불경도 읽고 일도 하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님들은 생각했지요. 이렇게 멋진 곳에 대웅전을 지으면 부처님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대웅전을 지을만한 돈이 없잖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부처님께 참배를 올릴 수 있는 절을 짓기 위해선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스님들 우리 부처님께 기도해요. 이곳에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같이 정성을 모아 소원을 빌자고요. 그리로 새님들은 열심히 불경을 외며 정성들여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로 바뀐 뒤에도 스님들은 계속 소원을 빌었어요. 하지만 대웅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지긴 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덕사에 귀한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고운 얼굴에 예쁜 옷을 입은 그 손님은 마치 부처님이 보내주신 선녀 같았습니다. 평소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새님들의 눈에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대단해 보였지요. 그 여인의 이름이 수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새님들은 수덕 아가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수덕과 함께 멋진 대웅전을 지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정성을 다했지요. 부처님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주세요. 수덕 아가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수덕사 인근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덕사에 예쁜 여자가 있다며 정말 천사 같다던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되 근데 매일같이 대웅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나 봐. 수덕 아가씨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퍼져갔습니다. 그 절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수덕 아가씨는 홀레를 올린다나 봐.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와 같이 살게 될 사람은 정말 좋을텐데.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 수덕 사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돈 많은 부잣집 자재부터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목공수까지 말입니다. 모두들 수덕 아가씨와 홀레를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가씨는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주는 사람과 저는 홀레를 올리겠어요.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대웅전을 지으려고 서둘렀지요. 먼저 돈 많은 부잣집 자재가 값비싼 재료들을 사들여 법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짓는다면 전 당신과 홀레를 올릴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재주가 아주 뛰어난 목공수가 법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정성이 없잖아요. 전 당신과 홀레를 올릴 수 없어요. 이렇게 수덕 아가씨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지만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진 못했지요. 그렇게 하나 둘 수덕사를 떠나기 시작했지만 단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바로 이 덕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덕숭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가씨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 대웅전을 지어올리면 낭자는 저와 홀레를 지르실 거죠?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후로 덕숭은 대웅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각오가 남다르긴 했지만 크고 멋진 대웅전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제법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수덕사 앞마당에 크고 멋진 대웅전이 지어졌어요. 모든 공사가 끝나는 전날 덕숭은 신이나 아가씨에게 말했지요.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마음에 드시죠. 그렇다면 당장 혼례를 올립시다.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저는 집에 돌아가 혼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덕숭이는 정말 기뻤어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아가씨가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달려갔지요. 아가씨를 부르며 방문을 여는데 아가씨가 커다란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가씨 다급해진 덕숭이는 손을 뻗어 아가씨를 끌어내려 했지만 이미 아가씨는 바위 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덕숭이의 손에는 아가씨가 신던 버선 한 짝만 쥐어져 있던 겁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덕숭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잃다 보니까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곳에 대웅전을 짓게 하도록 부처님이 인간으로 변해 내게 오셨구나. 아가씨가 부처님이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지 부처님이 내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야. 라고 말입니다. 회초리 일곱대 어떤 고을의 한 선비가 이웃에 사는 사내를 회초리로 일곱대 때렸는데 7일 후에 그 사내가 죽었습니다. 사내의 아들이 살인으로 고발하자 관하에서 선비를 추몬하고 또 사내의 아들에게 명하였어요. 내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크기로 회초리를 꺾어오라. 내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세기로 회초리를 잡고 때리라. 사내의 아들이 회초리를 일곱대 때리자 관하에서 선비의 보석을 명하였습니다. 7일 뒤 관하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에게 출두하라고 하여 사내의 아들에게 명하였어요. 어찌하여 내 아비는 죽고 어찌하여 저 사람은 죽지 않았는가 만약 회초리의 크기가 같지 않았다면 이는 내가 복수할 뜻이 없어서 일부러 회초리를 작은 크기로 꺾은 것이다. 만약 회초리를 진세기가 같지 않았다면 이는 내가 복수할 생각이 없어서 일부러 회초리를 가볍게 진 것이다. 만약 저 피의자가 몸조리를 잘 받아서 살아있다면 내 아버지는 내가 몸조리를 잘 시키지 못해서 죽은 것이다. 너는 부료죄로 잡아 넣어야 하니 부료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이다. 사내의 아들이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크기로 꺾었을 뿐 어찌 감히 일부러 작은 것을 꺾었겠으며 제 아비가 맞은 회초리와 같은 세기로 쳤을 뿐 어찌 감히 일부러 가볍게 쳤겠습니까 제 아비는 병에 걸려서 죽었고 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일부러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관하에서 말했습니다. 내 말을 다짐으로 받아 놓겠다. 마침내 양측을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가 세 편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도깨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깨비가 소원도 들어주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깨비 고사를 지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에게 한 해 동안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바람을 도깨비가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나 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